울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울진바지개 시장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진바지개 시장 온라인 쇼핑몰 바지개몰.com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품을 주문하면 울진관내 주민에게 무료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후 3시 이전 주문시 당일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이용하는 우수고객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료배송,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울진바지개 시장을 통해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바지개몰.com은 건어물, 수산물, 과일, 반찬, 떡, 곡물 등 실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선하고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울진, 고포돌미역, 울진대개 등 울진 지역의 대표 특산물도 쉽게 접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에서 바지개몰.com을 검색하고 공모사모를 클릭하면 됩니다.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지개몰.com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선광 일자리 경제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싱싱한 현지 특산물과 호산품 등의 인터넷 구매를 통해 집에서도 고향의 오일장 정취를 느껴보기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바지개몰.com 콜센터 783-2988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